되게 맞죠?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 앞에 누구만 조심하실게요 앞에 지금 아 귀여워 하와이 너무 너무 웃기지만 저는 다 안이나요 자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물러서가 한참을 외쳤지만 1H 오디가 2시간씩이어서 우리 아이오아이분께서 물러달라고 하면 저분들이 10미터를 물러간답니다 물러나는 분들에게 제가 사진 찍고 통화하시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첫번째 10미터 물러가기 아 근데 10미터가 돌리밀러가야돼 그렇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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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미리 추첨을 좀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들어주세요 본인 차량이 249에 6046 축하드립니다 첫 빼세요 안그러면 렉카차로 끌고 내버리겠습니다 자 249에 6046 제가 세번 불러서 안 빼면 저 차는 저기 전라북도 어디 도에가 렉카차 끌려가 있을겁니다 249에 6046 현재 렉카차 불러났습니다 지금 가서 뺏어요 죄송한데 저쪽분들에게 조금만 불러달라고 해주시면 안돼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뒤로 부르신분에게 살인촬영 이용권 제가 12개월 할부로 들테니까 불러갈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힘들어 또 이쪽분들이 집에서 너무나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분들에게 좀 이게 포즈디라나 아니면 뭐 포즈디라나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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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인가요? 한번만 해주세요 저쪽에 약속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5천드립니다 찍으세요 됐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어 앵콜곡 남아있는데 좀 해볼까요 말씀 잘하시고 커피 조각은 4시간 꺼낼 수 있는 분도 있을겁니다 네 한 분씩 한 분씩 그래서 소개를 좀 어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만의 소개 있습니다 어 뭐 태어난 연생이나 또 집안 사적 이런 것들 세사하게 본인이 어떤 보유 뭐 재산 이런 것들 아파트 편수 화장실 뭐 두개 다 세인 이런 것들까지 좀 세심하게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안나오죠 제꺼 협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YFA입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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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장대학교 군산이라고 타고 오셨나요? 어 어쩔다라 뭐 이렇다라 저렴다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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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에서 턴테인 촬영이에요 아 이거 너무 좋네 집에서 창제이시고 고맙습니다 아깔 활동하고 작년이시고 고맙습니다 결혼을 꼭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군장대에 왔는데 뭐 뭐 있습니까? 마음에 띄는 것들 너무 좋아 넓고 준비가 좋고 세상에 보습스럽습니다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혹시 그 서울에서 오실 때 군산 처음이시죠? 가고 싶은데 있나요? 혹시 군산에서 먹고 싶은 거? 맛집 되게 많은데요 아 그러니까 여기 그 아들래미도 있어요 맛집 아들래미 자 우리 집 짱 찍어서 해주세요 네 다 거짓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안녕하세요 아아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룬는데 진짜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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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아 이거는 그래서 서울을 많이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공연을 해서 너무 나 입체에 엄청 예쁘시는데 이렇게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준비도 안했는 것도 분도하고 맛이 너무 잘하시네요 자, 실속하게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밥도 안 먹어도 무섭습니다 제 경신이 안 먹어요 주문이 뭘 챙겨요? 저는 주문 시간이에요 안전 중요해요 빨리 그만 안해요 안해요 맞습니다 행동이 되겠습니다, 빨리 말란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데 들리니까 슬프되지 꼭 이렇게 하고 싶어 일단 사랑하고 우리 아이와이 여러분들 팬들도 사랑하고 학생 여러분들 모두 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웨이도 잘나오고 옆에 너무 잘나오고 싶습니다 섭외해주세요 운동이 하면 안 들리죠 병명이 전화하세요 안 들리잖아요 바다 있습니다 바다 있습니다 내리지마 미쳐 목을 돕습니다 여기 바다가 있어 보여주셔서 바다오트로 수공표 떨어져 있는데 아주 잘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극단계 분들에게 축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내일 끝났거든요. 한 번씩 내일도 오라고. 아 내일도 안정하게. 이제. 뛰어져 있는데. 거의 다 지났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잠깐 내놓으시다고. 내일까지. 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그러는데요. 내놓은 시험인데요. 와인 점점이 대낮입니다. 거의 없는 힘이 없는데. 공무원은 하나도 해주세요.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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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percussion으로ment. 공무원이사. RC jack- opportunities unbelievable! 공무원은. 공무원은. 공무원이 틀린 후 O pallin. 공무원은. 공급 disconnect. 고맙습니다. 저희가 대중에서 좋은 모델로 다 다시 부담해드리겠습니다. 밥 안 되셨다고요? 네. 이거 꼭 끝나고 밥 드시러 가세요. 밥 쏘시나요? 밥 쏘십니까? 쏘세요? 안 쏘세요? 밥 쏘다! 네. 이걸로 해발하겠습니다. 아 싶어요. 저도. 밥 제발 쏘겠습니다. 네. 네. 먹고 싶습니다. 네. 정말로 쏩니다. 네. 쏩니다. 어서 따라가세요. 네. 따라오세요. 저희 고여님. 영수증에서 베이처럼 세션 받았는데. 저희 아빠 업무에요? 갇다가 오세요. 자. 마지막. 뛰장이 넘쳐요. 아 정말 여유가 없거든요. 최유정입니다 최유정아. 어 조심하세요. 여기 다라고, 그리고 오늘 7일인데, 지금 만큼 아주 후회 없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제가 조금 부탁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기 5시부터 우리 아이오아이 팬 콘텐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을 좀 같이 찍을 분을 제가 약속을 했는데, 질서를 잘 지키고, 그리고 아이오아이를 3일동안, 3일동안 따라다니는, 집에서 그 아이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그 아이를 찾아봐야 됩니다. 아직도 집을 먹는다고 하고, 내일 9편 가시죠? 네. 그 친구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잠시 보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우리 9편, 올라오세요.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3일동안 따라다니는 분들. 학교가 임덕대학교 다니고요. 지금 학교를, 수업을 안 다니고 있어요. 네, 그거 안 하세요. 거의,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사진 찍는다고 해가지고, 이거 찍으면 학교 다시 다니겠대요. 임덕대학교 2학년인데, 부모님 1학년인데, 자학금 270만원 받았거든요. 또 도와주세요. 자, 가운데 서주시고, 어, 팬이 누구예요? 팬이. 네? 소현 씨. 네. 옆에 서주시고. 보여드릴게요. 수업Такže 놀rian일 ras, 택 kas, 팝 история. 네, matters health, 강원도 할 수 있으니, 제가 오늘 배경으로 사진을 좀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뒤에 분들. 제가 하나hum 아프트라 tecnología, 애마난지 설이 받으세요. 시작.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우리 굿장 가면 화이팅하겠습니다. 굿장 대학교! 그리고 아이오아이 한 명 사랑해요. 아이오아이! 화이팅! 잘 찍고 있었네요. 아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만 나중에 두 편 가서요. 두 편 가서. 또 내 얼굴이요. 마지막 무대가 될 텐데요. 네. 이제 마지막 무대로 여러분 질서 잘 지켜두시길 부탁드리면서 혹시 마지막 한 분씩 만나요? 일단은 저는 예전에 인원할 때 감사드리고 저희 정확한 월너때 곧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고맙습니다. 저 인사 드릴게요. 아이오아이